일본군 아 새끼들은. 어림잡아 500 정도 되는데 대가리 수가 계속 늘고 있어.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 같아.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은 후한산으로 간다. 이 새끼들 마싹 따라 붙었는데. 너는 쫓기는 척 추격돼 아 새끼들 유인하라. 됐어. 넘들이 봤어. 같이 가자. 총알도 나랑 맞으면 살 수도 있어. 백골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. 있지. 네. 선. 자 가자. 자격. 너희도 고라줌이라고 하십시오.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동일꾼이 될 수 있다. 이 머리야. 여기 마지막 조선이야. 뺏기면 전부 끝이야. 자격. 섭회하지 말라. 받은 거 고대로 돌려주는 거니까. 으악! 자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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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격.